수도권은 여전히 대지가 목말라 있는데 아쉽게도 비는 오늘 오후 중에 모두 그치겠습니다. 영동과 충청 이남 지방은 내일도 장맛비가 이어지겠고요. 내일 오후 늦게 비가 대부분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 서울을 비롯한 중서부에는 5mm 안팎의 적은 비가 더 내리다 그치겠고 남부 지방에는 최고 60mm의 제법 많은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내일 대부분 지방 오후 늦게면 날이 개겠는데요. 종일 흐린 날씨가 이어지는 수도권과 제주도는 낮 동안 다소 덥겠습니다. 내일 서울 기온 29도로 예상되고요. 원주도 29도, 대전은 27도로 예상됩니다. 남부 지방은 오늘보다는 1, 2도 높겠지만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전주 26도, 광주 27도, 대구 25도에 머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9호 태풍 찬홈의 간접 영향으로 남해상을 중심으로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에는 서울 기온이 32도까지 치솟는 등 무척 덥겠고요. 일요일 충청 이남 지방을 시작으로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